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7회에서 초거라는 펑조우 강바즈가 류의 이 나와바리를 넘봅니다. 그리고는 몇십 명의 조직원이 몽땅 그냥 포로 무장하고는 쳐들어옵니다. 그 기세는 어마어마했죠. 그들은 건달처럼 생긴 사람만 보면 어이 니 류의 식구니? 하고 물었고 어 그렇다 왜? 니네 누구야? 라고 대답만 하면 다리에 그냥 팡! 하고 포를 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보고 묻는 겁니다. 얘네는 진짜 까불면 피를 보겠다는 독종들이죠. 류의 이 부하들은 그 기시에 눌려 꼼짝을 못했답니다. 야 니 류의 식구니? 하고 물으면 예? 예? 아닙니다. 류의 누굽입니다. 난 모르는데 뭐 이렇게 못하는 척까지 했답니다. 이 류의 부하들은 약해 빠져갖고 그냥 평민 백성들 앞에서는 그리 센 척하더니 진짜 흑사회들과 만나니 그냥 완전 비굴하게 꼬리를 내리는 거였죠. 차옥의 정예병에 비하면 류의 이 조직은 그냥 다들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몇 명이 포에 맞자 이어 다른 조직원들은 그냥 아예 무릎을 꿇었답니다. 차옥은은 이렇게 쭉 들어가 류의 이 사무실에까지 쳐들어갑니다. 문을 방 하고 치고 들어가자 류의가 마침 있었답니다. 그때 류의도 밖에 소식을 이미 다 들은 상태였고 또 수십 명이 포를 들고 들어오자 지를 뻔했답니다. 차옥은은 거들먹거리며 들어와서는 책상 위에 포를 확 던지고는 이 또 두 다리를 책상 위에 척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건방지게 앉아있는 거죠. 네 이어 담뱃불을 붙이며 어이 니 류의야? 니 여기 파친구 게임장이랑 나이트랑 다 니가 한다며? 돈 많이 부겠다야? 네 그거는 아예 건드리겠으니까 모래장사는 손 떼라 들었니? 류의는 이 차옥의 악명을 잘 들었기에 찍소리 못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뒤에 류의는 또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차옥거랑 친해졌답니다. 류의가 하는 짓이 흑사회에서는 매우 비겁한 짓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나마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돈을 아주 쓸어 닦고 있는 좋은 조건에서 이 자존심 같은 건 개나 줘버려였죠. 이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아직 이런 큰 흑사회들을 못 건드리는 건 또 그만한 빽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건 류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류한은 더 세게 나가려면 진짜로 빵빵한 백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이제야 느낍니다. 그는 더더욱 돈을 그냥 막 뿌리며 이 위쪽을 넘봅니다. 그의 이런 발악으로 인해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야! 요즘에 류한이라고 큰 기업이니 지고양이니 더양에 투자를 안하고 어디 저 아바주에다가 돈을 겁나게 퍼부었다는데 웬일이야! 더양시 시장이 시위회의에서 책상을 탕! 치며 말합니다. 아 네! 그건 걔네가 흑사회라는 소문 때문에 야! 니 말 잘했다야! 그건 소문이지야 소문! 소문 모르니? 실제 사실도 아닌 것 때문에 이게 손실이 얼마야 이게! 어? 그만한 투자자도 어디서 데려오지도 못하는 것들이 뭘 그리 따지는 게 많아! 당장 류한한테 요청을 보내! 고향에 한번 오라고! 네! 이는 더양의 새로 부임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흑사회고 나발이고 와서 그냥 투자를 하면 자기 정치인생에 도움이 크니까 또 그냥 끌어들이기에 급급했습니다. 류한은 이렇게 아바주의 투자로 인해 그 인기가 그냥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어 거물중리 거물이 류한을 눈여겨봅니다. 바로 제가 전에 얘기 드렸던 류한이 귀인이었습니다. 그는 쪼 빈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석유회사 쪽이 간부였습니다. 한국은 여러가지 석유판매 기업이 있죠. 중국은 중국 석유라는 국유기업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그도 잘 나갔지만 그의 장인어른은 황지칭입니다. 황지칭은 중국을 대표하는 지질학자입니다. 그의 공로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 하나는 이랬답니다. 그는 흥룡강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는 한번 쭉 훑어보고는 지도를 꺼내 한 곳을 딱 가리키며 야 이곳에 석유가 있다. 어서 파! 그때 흥룡강성 성장은 멍했다가 오 그래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파라고 하면 파야지 라고 판 게 바로 따칭 유전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제일 큰 유전인데 1년에 석유를 5천만 톤씩이나 채굴한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장인어른을 두었지만 쪼 빈이 아버지에 비하면 그냥 세발의 피였습니다. 쪼 빈이 아버지는 그 이름만으로 날아가는 새를 겁줘서 떨굴 수 있다는 쪼 용강입니다. 중국이 큰 매체든지 아니면 개인 방송을 하는 1인 방송이든지 아직도 쪼 용강이 이 일을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스토리를 말하면 쪼 용강 이 세 글자를 말하기만 하면 금방 차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다들 따로호 즉 큰 호랑이라고 비유한답니다. 2001년 그의 이야기는 인민이 명리라는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초스 안건에 나왔던 릴루의 화이처럼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였습니다. 중국이 최고 권력이죠. 그는 제17기 중공중앙정치국 상무로서 중국 최고 권력이 탑9에 들었습니다. 그때 이 중국은 호진토가 주석이었고 쪼 용강이랑 어깨를 나란히 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시진핑이었습니다. 야 시진핑아 오늘 뭐하니? 야 심심함을 안고 지나하지 뭐. 뭐 이런 정도까지 됐겠죠. 그 시기에는 동급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쪼 빈은 그런 사람이 아들이었습니다. 2001년에 세계에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바로 미국이 9.11 테러 사건이죠.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 류 빈은 그때 미국에 있었대요.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 중국에 오게 되었고 중국이 변화를 보고는 그냥 깜짝 놀랍니다. 예전이 그 낙후한 중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문득이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발전하면 뭐가 제일 부족하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그는 과감히 북경을 버리고 사천성으로 갔답니다. 그쪽에서 전력사업을 하려고 보니 이미 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류한이었죠. 쪼비는 사천성 성장한테 어이 성장씨 그 류한은 어떤 사람이오? 그 사천성 성장은 아 네 선생님 류한은 아마주의 전력사업을 독점하고 이스군양상 여행 관광지로 독점 개발한 거물 중인 거물입니다. 그 재산과 실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믿고 일을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불러봐. 류한은 쪼윤 칸이 아들이 자신을 부른다는 얘기를 듣자 아 이건 내 인생이 절대적인 기회다 라고 느낍니다. 그는 화장실 갈 때도 안 빼놓고 항상 데리고 다니던 보디가드도 싹 다 빼고 이 수하의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순쇼둥을 데리고 갑니다. 류한은 쪼빈을 보자 매우 매우 공손합니다. 이 공손하다 못해 황제 곁에선 내시 같았죠. 쪼빈이 원하면 그냥 황제라도 부를 기세였습니다. 오 니가 그 요즘에 전설적으로 나간다는 류한이구나. 야 반갑다 야. 아이고 황공 아웁니다. 이런 귀한 분을 만나뵈요. 가문이 영광입니다. 쪼빈은 류한이 소문에 뭐 흑사회의 오야봉으로 들었으니 험상 굳고 이 묵뚝뚝하고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의 이 번듯한 키와 깔끔한 외모 이 공손한 태도를 보고는 매우 흡족해 합니다. 류한아 너 소문과 다르다 야. 뭐 흑사회라고 소문이 자자 하던데 아이야. 아이고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봐서 흑사회로 보입니까. 그 못난 것들이 그냥 뒤에서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나 관광지 하나 있는데 너 투자할 마음이 있냐? 네.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선생님. 얘는 저희 한룸그룹 총경비 순시오둥인데 얘한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어 첫 만남은 그렇게 몇 마디를 안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며칠 뒤 순시오둥은 다시 쪼빈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관광지 투자 개발을 체크합니다. 천만 위엔이 프로젝트인데 천이백만 위엔에 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쪽 지역이 모든 관광지를 꿰뚜고 있었던 순시오둥은 전화 한 통만 하겠다고 사무실에서 나와서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가서 류한한테 전화합니다. 형님. 이 관광지 개발이 천만 위엔인데 천이백만 위엔에 넘기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도 이쪽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껏해야 500만 위엔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오케이. 해라. 쪼빈이 모든 요구 조건은 다 만족시켜줘라. 회사가 흔들릴 정도로 타격이 큰 건이 아니면 그냥 다 해줘. 네. 사실 이건 쪼빈이 시험에 속했습니다. 가격이 700만 위엔이나 차이 나는데 류한이 어떻게 나오냐 본 거였습니다. 이어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류한을 보고는 마음에 그냥 쏙 들어합니다. 이렇게 류한은 쪼빈과 친하게 지냈고 쪼빈을 통해 쪼빈, 칸까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류한 조직은 이미 공안계 통해서 수사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이 몇 차례나 있었잖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걸 쪼빈, 칸이 알아내고 수사를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수사 명단까지 그냥 확 찢어놨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류의 화해가 날고 긴다는 초스를 그냥 입김 하나로 죽인 것처럼 쪼융칸은 그냥 입김 하나로 이 살인사건이 몇 차례나 되는 흑사회의 두목을 살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참으로 어두웠었죠. 그제야 그 사실을 들은 류한은 와, 뭣도 모르고 설치다가 뒤집뻔했네. 와, 진짜 죽다 살았다야. 얘들아, 오늘 파티를 열자. 오늘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그냥 한번 마셔보자꾸나. 이어 10월 25일은 또 류한이 36세 생일이었답니다. 류한은 모든 조직원을 이끌고 나이트에서 그냥 처마셔대기 시작합니다. 류한 정도의 사람들은 나이트에서 놀 때 연예인들을 끼고 놀았답니다. 그 파릿파릿한 신인 배우들을 말입니다. 류한이 데리고 논 여자 배우와 모델은 12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이날은 홍콩의 배우이자 모델인 류 리였습니다. 한참 기분이 쬐지게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팡 하고 열립니다. 류한과 순시오동, 그리고 조직원 몇 명과 류한의 버디가드들은 그냥 화들짝 놀라서 다들 바라봅니다. 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이 수레떡이 된 한 남자였는데 그는 권총으로 류한을 묘준합니다. 이건 누구일까요? 누구길래 감히 이 시기에 총을 들고 류한 앞에서 설쳐댈까요? 9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